성민아, 야,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, 우리가 뭘, 어? 진짜 일 좀 하면서 살자는 거잖아, 일 좀! 아니, 형님 그래도 이거면 우리가... 그러지만 딱 한 번만 형 좀 도와주라. 우리가 맞는 거잖아. 형님, 이제부터 그거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. 우리 공무원이잖아. 야, 이 새끼야. 법대로 해서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, 어? 우리 튀지 맙시다. 연금 타야 돼. 나야... 아 미식여. 야 뭐고 있어? 미식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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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! 미식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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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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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인가 용산 쪽인가 문제가 좀 많더라고. 세계된 문제나? 아, 예. 아니야, 요즘에 과장님 얼마나 바쁜데. 지금 봐 봐 봐 봐. 업무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. 4월에요. 아, 그러니까 파! 그러니까 파산선고가 돼도 조세는 감면되는 게 아니고요. 예, 저희쪽에 다 전산화가 돼 있고, 또 선생님께서는 낮세 음자시기 때문에 저희... 과장님 가택스텍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, 과장님. 어? 뭐 뭐라고? 뭐라고? 저번에 얘기한 김은숙 씨네. 가텍스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? 지금? 지금 몇이야? 아 그래 그러면은 다들 빨리 준비해서 나가자. 아 그래? 영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.